동굴의 다양한 모습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 그래서 이 안으로 들어가서 구린구레 이모 저모를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쪽을 보세요. 이쪽을 보세요. 용암선반. 용암선반, 용암선반. 박물관 온 줄 알았습니다. 그렇죠. 작지만 다양해요. 이곳은 이제 용암선반이죠. 반짝반짝거리는군요. 네. 그 외에는 용암종류. 자, 이쪽도 보실까요? 이쪽은 2층구리에요, 2층구리. 저 상부에도 바닥에도 구리 있지만 또 상부에도 용암 동굴들이 가지처럼 막 뻗어 있어요. 이렇게. 그러니 용암이 흐르는 데 들으면 일정이 흐른 게 아니라 이곳에서 흐르다가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면서 굉장히 용암도 요동을 치면서 이제 지나갔죠. 아아.. 자, 둥구리. 둥구리. 여기도 하나. 그리고 이쪽으로도 하나. 두 개가 이렇게 나와 있죠. 가지궐처럼. 이렇게 하나 이쪽으로 또 하나 이렇게 두개 나와있어 이렇게. 자, 여기 보시면 홈처럼 되어있죠, 홈. V자를 거꾸로, 거꾸로 V자. 보통 바닥이 폐있는데, 천장이 V자처럼 이렇게 삿갓형으로. 어멍을 폐했죠, 이 천장이. 여기는 용암이 휙 지나가면서 만든 용암의 길. 멋있다. 이게 그 옛날 용암이 흐르면서 만든 그대로의 모습들이에요. 이렇게 뾰족뾰족 용암 종류들. 용암이 슬쩍 녹으면서 굳어버린 고두름. 고두름 같은 그런 용암 종류. señor와 소금을 두고, 가사님 이런 곳에서 총 몇 길이, 얼마나 길이가 돼요? 총 길이가 약 400m예요. 아, 400m. 여긴 진짜 집처럼 되어있네요, 그렇죠. 이렇게 삿갓처럼. 그렇죠. 이렇게 돼 있죠. 신기하다. 신기하죠? 보세요. 여기 2층 굴. 그렇죠? 저 위에서 흘러오고 여기서 흘러왔는데 이게 떡하니 버쳐있어. 마치 다리처럼. 다리처럼 이렇게 버쳐있어. 그 용암동물은요. 모든 용암동물마다 다 달라요 모습이. 비슷하게 보이지만 만드는 게 다 달라요. 용암이 일정하게 흐르지 않고 굉장히 그 곳마다 특별하게 흘렀다는 거죠. 바닥 조심하세요, 바닥. 네. 어? 박쥐에 다 달라요. 박쥐가 많이 있습니다. 바퀴? 네. 박쥐가 많이 있습니다. 저거 바퀴 꺼먼 거. 박쥐 아까 한 마리 낳았어야 됐어요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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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늘 어디서가 박쥐이 상당히 많았는데. 어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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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벽 보세요, 벽 1 run. 벽 보세요. 사람이 마치 시멘테러 발라놓은 것처럼 보이시죠. 그게 아니라 용암이 흐르면서 이렇게 쭈욱 밀고 나갈 때 만들어낸 용암 제방이예요, 제방. 용암이 이렇게 만들고 흘러갔습니다. 용암 제방. 용암 제방. 이거 엄청 크네요. 그렇죠? 멋지다. 제주도 구린굴 용암동굴의 가장 큰 가치는 한라산의 물줄기를 만드는 굉장히 훌륭한 계곡을 형성하는 그런 동굴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또 우리가 한라산의 화산 활동을 알 수 있고 그 화산 활동의 결과로 제주도 계곡의 특징을 알 수 있는 굉장히 훌륭한 장소라는 것을 우리가 구린굴에서 알게 됐습니다.